오직 반야바라밀 행위, 반야심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반야심경의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관자재의 보살이 깊은 반야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여기서 깊은 반야와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반야심경에도 우리 금관경의 수부리의 질문이 있듯이 반야심경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약본 반야심경만 읽고 있어요. 광본, 넓은 광자, 광본 반야심경에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한 사람 누굴까요? 누구? 네? 수부리라고요? 반야심경을 할 때 우리가 반야심경은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사리자죠, 사리자. 사리자가 질문, 아니 수부리가 질문했는데 사리자여 해버리면 제가 김다영 보살님이 질문을 했는데 김다영 보살님하고 대답을 해드린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리자, 사리불 존자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반야 바라밀 행은 어떻게 닦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반야 바라밀 행은 이렇게 닦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죠? 첫 문장이 그거예요.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가 뭐냐?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 그걸 질문을 했으니까. 그럼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건 뭐냐? 첫 번째로는 반야 바라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반야 바라밀다는 아까 말하고 그랬죠? 육바라밀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육바라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육바라밀을 행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은 반야 바라밀다. 다 시작했죠, 분명히? 시작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깊은 반야 바라밀다는 반야 바라밀은 바로 지혜를 닦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닦는 수행은 뭐냐? 초기 불교 수행 속에서는 위빠사나라고 합니다. 위빠사나는 내 몸과 느낌과 마음,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알아차림으로써 뭘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무상이요. 재행 무상이요. 두 번째로는 일체 개고요. 세 번째로는 재범우와 삼법인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삼법인을 깨달음으로써 어디에 들어가죠? 열반 적정에 들어가잖아요. 열반 적정까지 들어가면 무슨 법인이라고요? 사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사법인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 바라밀다 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는 두 가지 차원. 첫 번째로는 뭐다? 육바라밀이다. 두 번째로는 위빠사나를 통해서 반야를 터득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속에서만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가 더 가깝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받다 그랬잖아요.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받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색수상 행식이 공한 것을 비춰받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은 나 자신이라고 쓰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상으로부터 벗어났다,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생략된 게 있어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거예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온갖 고통에서 건널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반야 바라밀다 행은 다시 말해서 육바라밀이기도 하고 또는 입받사나 수행이기도 하다. 입받사나 수행을 통해서 반야 바라밀다를 증득해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함의하는 것이 뭐냐. 이 문장이 함의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반야 바라밀이에요. 반야 바라밀 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에 함의하는 것을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호보법회 때 이 본문을 해드리긴 했어요. 그걸 참고를 하셔도 괜찮아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자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잘 보세요. 관자제 보살은 어떤 분이에요? 천수천안 관자제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관세 보살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계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고 천계의 손으로 중생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천계의 손으로 중생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관자제 보살이에요.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은 그야말로 이타행 보살행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남을 위해서만 사실 뿐일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있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 했네요. 누가 건넜어요? 자신이 건넜잖아요. 자신이 건넜어요. 이걸 통해서 관자제 보살같이 이타행을 충실히 하는 보살님조차도 자기 자신부터 챙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의 기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을 잘 갖고 나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타행 보살행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나 자신은 진짜 아무렇게나 내 편지 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일 향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채려야 한다. 아까 제가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빠사나 수행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빠사나 수행이 바로 몸과 느낌과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를 닫히면 대상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상은 빼도 괜찮아요.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관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잖아. 내 몸은 어떤지 봐야 되고 내 느낌은 어떤지. 방금 여러분들이 간식을 드셨잖아요. 간식을 드실 때 이 과자, 제가 쿠키를 약간 먹었습니다만 쿠키를 먹었을 때의 느낌을 우리는 관찰해야 돼. 늘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게 바로 바냐 바람일 행위예요. 느낌과 마음, 몸과 느낌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느낌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될까요? 집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느낌을 즐기고 싶어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취하고 싶어하잖아요. 좋은 것만 갖고 싶어하잖아요. 좋은 것은 계속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고 실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내 느낌과 집착하지 않으려면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집착으로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아차리는 게 먼저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 내 마음은 어떤지 항상 알아차리는 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바람일 행위. 반냐 바람일 행위.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온이 공허한 것을 비추고 오온이라는 것은 그러면 똑같이 마찬가지죠. 오온은 무상하다는 걸 알아야 되고 오온이 괴롭다는 걸 또 알아야 돼. 오온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괴롭습니다. 색수상 행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오온선고라고 한다고 그랬죠? 오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고통으로부터 건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깊은 바람일 행위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고 했는데 고통을 인지하지 않고서는 건널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워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의식을 갖는 것.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걸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병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깊어지는 경우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특히 예를 들자면 우리 암 중에서 간암 같은 경우는 좀 초기에는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각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못 가져요. 문제의식이 없는 채로 한참을 진행해서 진짜로 몸이 진짜 안 좋은 현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야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당신 간암이 말깁니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일찌감치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조금 피곤하거나 그런 것을 그냥 그런데 대충 그럴 수 있지. 어저께 잠을 좀 덜 자서 피곤한 거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간암이 악화되는 것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져야 문제의 해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로 중요한 것. 나머지 다 다섯 가지를 포괄하고 있는 것. 우리 불광이 늘 반냐 바라밀다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반냐 바라밀다를 의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반야심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직까지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오직 반냐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서님도 오직 반냐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지혜도 얻음도 없는 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죠. 반야심경에. 그다음 구절이에요. 얻을 것이 없으므로.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뭘 하게 되죠?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면 그 다음이 안 돼요. 온갖 고통에서 건너지지가 않아요. 집착에 빠져버려서. 애착으로 들어가버려요. 애착으로 들어가면 애착 속에 즐거움도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냥 꿀물을 받아 먹으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대신 뭐에만 얻지 않느냐?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야 바라밀다는 바로 일종의 지혜라고 들 수 있고요. 이것들을 다 포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해. 반야 바라밀다에 의지해. 이걸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우리 수행자들은 오직 수행에만 볼두하자.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방에 가면 오직 할 뿐이란 말을 많이 해요. 오직 할 뿐이다. 어떤 아름아리도 또는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견성을 하느니 그런 것도 다 버리고 오직 수행할 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뿐이에요. 이런 모습을 많은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견해요. 훌륭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무슨 이득을 얻느니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정당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역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역사의 횃불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이걸 한다라는 마음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 실제 이순신 장군이라기보다는 그 영화 속의 이순신 장군이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이분이 오직 반야 바라밀다만 행하고 있구나. 이분은 그냥 우리 백성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 나라를 위하는 마음 그것 외에 다른 일체에 고려하지 않아요. 이 일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백성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만 살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예를 들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마찬가지로 저는 반야 바라밀만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예술 작품에 열심히 몰두하는 분들 그분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것에만 몰두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한 번은 우리 제가 그분하고 깊은 인연이 있었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떠나시고 나서 계속 제가 지내고 있습니다. 매주 아 매주가 아니라 매년 매년 7월 1일이 그분의 기일인데 계속 지내고 지내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삶도 여기에 가까워요. 오직 반야 바라밀에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을 쓸 때는 어떤 경우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 나온대요. 안 나오고 오직 소설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도 문을 안 열어본대요. 문을 안 열어본대요. 그래서 꼬박 하루를 그냥 밥도 안 먹고 쭉 내리 쓴다는 거예요. 내리 쓰고 연구하고 오직 그것만 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그게 자기 마음에 들었을 때 글 때 밖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야 글 때야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한대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이 그것에만 몰두하는 동안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행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계산도 없습니다. 어떤 사심도 없어요. 오직 그것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 바라밀 행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오직이란 말을 넣은 거예요. 오직. 여기는 일체의 고려 없습니다. 일체의 사심 없어요. 오직 반야 바람 일다를 의지하므로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마음의 걸림이 있겠어요. 걸림이 없어서 두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오늘 수행하는 사람들도 수행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두려움 없습니다.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눈빛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수행이 완성이 됐을 때는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극한 평화 어떤 본례도 없는 경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바로 삼세의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우리가 추앙에 맞이하는 그 부처님들은 다 이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서 최상의 깨달음 안욕다라 삼맥삼부리를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깊은 바라밀다를 바라밀다를 행하는 방법 이렇게 저는 정리를 했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중에서 나는 네 가지 다 못하겠어요.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 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게 제 금기에는 맞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뛰어난 사람은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서 더 빨리 가요. 이건 지름길이에요. 이건 지름길이고 이건 지름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정거장 거쳐서 정거장에서 쉬었다가 완행열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이건 급행열차 한 번에 가는 급행열차 한 번도 안 쉬고 가는 급행열차고 이건 쉴 때 다 쉬고 가는 완행열차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걸 선호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급행열차 급행열차은 대체로 진짜 금기가 뛰어난 사람들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기가 뛰어난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금기 약한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제가 이걸로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천천히 꼭 빨리 가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걸 염두에 둬야 돼. 다른 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이걸 또 잊어버려요.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딴 생각이 끼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짐을 해야 됩니다. 오직 반야바라밀 행 우리 선빵의 수자들이 항상 하다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다 보면 뭔가 아주 특별한 님이 따가 뜨기도 하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황홀함을 느끼면서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뭘로 들어가느냐 오직 수행할 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어떤 현상이 와도 완벽하게 내가 진짜 열반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지 않았을 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저는 차근차근 가겠다는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또 항상 염두에 둔다는 이 안에 하다가 보면 온갖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현혹되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다시 오직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육바라밀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바라밀의 최종적인 결론 다시 말하면 우리 불광의 결론이라고 봐도 돼요. 바라밀행에 대한 우리 불광의 결론이다. 그걸 제가 반야심경으로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가셨으면 이런 방식으로 바라밀행을 실천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곳이 바로 이걸 건너가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 자체가 바로 열반의 바다다. 사실은 극락의 바다다. 바로 요구시. 그래서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도 관자재 보살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 집착해서 벗어날 것이며 오직 반야바라밀 행을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다 실천하여 진정으로 행복해집시다. 이게 바로 우리 육바라밀의 결론입니다. 이건 제가 PDF 파일 그리고 PPT 파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십바라밀 육바라밀 에다가 네 가지를 더 보태면 보살양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편이에요. 방편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부산에 갈 수 있는 운전 기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황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기름이 있어야죠. 체력도 있어야죠. 그게 바로 원은 목표의식이에요. 부산으로 가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없으면 효류하게 되죠. 역 그러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체력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자동차에 기름도 있어야 돼요. 그건 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 이 지는 이 지는 반야 지하고는 좀 달라요. 반야 바람이라고는 좀 다른 반야 바람이라고는 좀 다른 여기는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데 그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종의 분별지까지가 포함돼요. 그래서 그 중생이 근기가 어떻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짐이다. 그래서 이 분별지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다면 보살행을 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육바람일을 실천하고 싯바람일을 실천하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바람일을 나름대로 그걸로 충분하지만 싯바람일까지 했을 때 보살행을 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서법을 우리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죠. 사서법으로 사는 것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저는 리더 아닌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안의 리더예요. 가정에 우리 가족들을 거느린 분들은 다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분 리더이시고요. 포교사분들 다 리더이시고요. 그래서 다 리더예요. 집안의 가장 리더이고 리더 아닌 사람은 없다 라고 해도 관위 아니에요. 그래서 리더는 대중들을 어떻게 보석할 것이냐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법이라고 합니다. 보시 충분히 베풀어야 된대요. 베푸는 방법 잘 아시죠? 그래서 친구를 포섭할 때도 밥 한 끼 하자 그러지 않나요? 밥 한 끼 하자 밥 한 끼 한 잔 하자로 오세요. 술 한 잔 하자로 하지 마시고 밥 한 끼 하자 우리 불사들은 대순대로 밥 한 끼 하자 차 한 잔 하자로 받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에어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면 대중이 자연스럽게 포섭이 돼요. 세 번째 이행 많은 사람의 이익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이익되는 일 그리고 네 번째 동서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대중들하고 함께 해줘야 됩니다. 함께 사장이라고 CEO라고 보면 아주 굳은 일은 안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CEO도 직접 대중들이 하는 일 직원들이 하는 일 같이 해주기도 해야 된다는 항상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씩은 같이 하면서 너희들 이 일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주면 그게 바로 동사입니다. 알아주면 이 직원들이 CEO에게 훨씬 충성을 바칩니다. 이 네 가지를 해주면 대중들을 잘 포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CEO인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직장, 마을 모든 공동체가 사석법을 실천하면 그 공동체는 나날이 발전하고 행복,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삶, 무량심 또 우리 대승 불자들은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이것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비로 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비는 연민의 마음, 통정하는 마음. 세 번째 희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것도 이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또 나옵니다. 우리 보현행원에서 나오니까 그냥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사무량심은 편견과 차별을 벗어난 거예요. 편견과 차별을 벗어나서 이건 다시 말하면 편견, 차별은 다 애착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더 아끼고 집착하고 그런 마음속에서 편견,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든지 마음이 일종의 이거 버릴 사자입니다. 버린 거예요. 착을 버린 마음. 착을 버리면 공평, 무사해져요. 평등하게 보여요.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에 사무량심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고 사무량심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분들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내가 친한 사람,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착한 사람 이렇게 다 분별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분들을 똑같이 보고 이분들은 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비, 비희사 사무량심 이것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니네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보니까 사서법하고 사무량심은 특별히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참고가 될 만한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덕목이긴 합니다. 사무량심의 실천 방법은 대상에 따라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 자신부터 가져 이웃 온 세상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자비로운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등한 마음 평등한 공평 무사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공평 무사한 마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사무량심을 발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이라이트는 보현의 온이에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육바람 1이었습니다. 육바람 1이었는데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은 뭐였죠? 밤람바람 1 왜 밤람바람 1을 강조했을까요? 우리 불광의 이념이 불광의 이념이 마바람바람 1이잖아요. 우리 늘 인사할 때마다 마바람바람 1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마바람바람 1의 의미가 뭐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마바람바람 1의 의미를 아까 제가 다섯 가지로 짚어본 거예요. 다섯 가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오직 바람바람 1을 행하겠다. 그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도 중요해요. 다시 한 번 기억을 상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두 번째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을 알아차리자. 세 번째 나 자신을 집착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문제의식을 갖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네 가지를 모두 포괄한 것. 오직 바람바람 행을 닫겠습니다. 오직 바람바람 1을 행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지금은 다섯 가지를 다 기억하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릴 때도 한 가지는 기억해라. 그거 뭐죠? 오직 바람바람 1을 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현의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불광의 두 축 하나는 바람바람 1행 반야바람 1행위고 또 하나는 보현행원이다. 보현행원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이냐면 80화음경 화음경에는 45화음경 65화음경 85화음경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85화음경의 마지막 품이 입법계품이에요. 입법계품의 선재동자 선재동자라는 입법계품의 주인공입니다. 어린 소년이에요. 선재동자가 진정한 바람밀 보살행을 보살행은 어떤 것인지를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지식들을 찾아다녀요. 맨 먼저 만난 분이 문수보살이고요. 맨 마지막에 만난 분이 보현 보살이에요. 물론 더 미리 말하면 문수보살 만나고 나중에 마지막에도 또 문수보살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문수부터 보현까지 하면 53명이에요. 그래서 53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절에서 순례여행을 하는데 53선지식을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살행이 무엇인지를 궁금하면서 많은 선지식을 찾았는데 마지막에야 진정한 답을 찾았어요. 보현 보살이 대답을 해줍니다. 보현 보살. 보살은 10가지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야 된다. 또는 나는 10가지 서원을 세워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보현 행원이에요. 보현 행원 보현 보살이 뭘 실천하기를 다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경 제불원 예경 제불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 열여원 모든 열여는 부처님이잖아요. 모든 부처님을 잔탄하겠습니다. 광수 공양원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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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양을 행하겠습니다. 잠재 업장원 업장을 소멸하겠습니다. 자매하여서 자매를 통하여 업장을 소멸하겠습니다. 수의 공독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남이 짓는 공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독원 남이 짓는 공독을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수의 공독원이고요. 여섯 번째 청전 법륜원 이건 법을 청하겠습니다. 법을 청하겠습니다. 청불 주세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상수부라고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상수부라고 항순 중생원 항상 수순하겠습니다.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이 수순이란 말이 좀 어렵죠. 순자가 이 순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섬기다라고 하면 딱이다 그러더라고요.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항순 중생원은 항상 중생을 섬기겠습니다. 보기의 해양원은 널리 모두를 해양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을 해양하겠습니다. 이 열 가지입니다. 이 열 가지를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것보다는 이 열 가지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 열 가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행원의 일상 속 구현이에요. 첫 번째로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누구를 만나든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라는 모든 부처님 생각해보면 부처님은 한 분이 사과모님 부처님은 한 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또 과거의 부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성을 가진 모든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처님까지 생각한다면 모든 불성 있는 존재는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예경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지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인사하자는 거예요. 물론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자면 인사하느라고 길도 못 갈 수 있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이라도 인사하자.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급적 칭찬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겠습니다. 대신 해서 누구를 만나든 가급적 칭찬하겠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려면 될 수 있는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되잖아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겠다는 거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칭찬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건 보현보살처럼 보살로서 사는 방법이 돼요.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보시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불자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보시하는 것. 그런데 보시, 저는 재물이 없어서 보시 못하겠는데요. 아까 재물 없이 보시하는 방법 많이 배웠잖아요. 재물 없이 보시하는 방법 많습니다. 그걸 다 그게 다 내가 가진 것이에요. 내가 남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 미소 남의 것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소를 지어주는 것만으로도 보시가 된다고 했으니까 보시를 실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네 번째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업장을 참여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사과하는 쪽으로 한번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사과하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 나는 3정도밖에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7을 잘못했을 때 사과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럴 때도 최소한 3의 부분이라도 내가 잘못했다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그건 일종의 보살의 기회도 하대요. 이걸 실천해 보신다면 내 삶이 훨씬 성공적인 삶이 된대요.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이 잘되면 질투하지 않고 신심으로 축하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남이 잘되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프대요. 그런데 나는 보현의 원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남이 잘되면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하다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남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부서님께 법을 청하겠습니다. 했는데 법을 청할 때 그런 자세로 남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이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는요 성공의 지름길이기도 해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 여섯 가지를 가만히 보면 잘해요. 이걸 다 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남한테 인사 잘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인사성 바른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복시도 잘해요. 먼저 사과합니다. 사과할 위해서는 끝까지 버티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먼저 사과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질투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크게 성공하지 못해. 성공했어도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왜? 자기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지 뭐든 비교를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많지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많다 적다라고 해보니까 헷갈리네. 잘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투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잘 됐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됐을 때 질투하지 않고 신심으로 축하하는 마음 그게 성공의 지름길이오 행복의 지름길이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말을 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를 보현응원을 생각하면서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남이 제 말을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음으로써 이익받다고 생각해요. 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들으면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상대방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를 준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익받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상대방이 해줬으면 내가 에너지를 덜 쓴 거잖아요.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잖아요. 그래서 내 말을 대신해줬으면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보현응원을 생각하면서 남의 말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실천합니다. 이 여섯 가지만 성공해도 인생은 성공한 성공 행복한 것이더라고요. 일곱 번째부터는 좀 심화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방생하겠습니다. 봉사활동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덟 번째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살겠습니다. 육번하고 좀 연결되기도 하지만 항상 어떤 행위를 하든 배우는 자세로 살자. 아홉 번째 누구든 귀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약간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구든 귀하게 대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허름한 옷차림을 했든 좀 부족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진짜 평생 잊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될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대해주어 보십시오. 그럼 어떤 분들은 남들이 다 나를 무시했는데 당신만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 사람 평생 잊지 않고 늘 그 사람을 지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것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누구든 귀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대하겠습니다. 열 번째 내가 지은 공덕의 대가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걸 금강경으로 이야기하면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이 열 가지 이 열 가지를 실천한 사람은 저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좀 어렵다고 느낀 사람은 여섯 가지만 이라도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원력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원력 우리 늘 사홍 소원을 외치잖아요. 원력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의 일곱 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원력으로 살자 했잖아요. 원력으로 살자. 우리 불자들은 원력을 세우고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원력을 세우고 싶으십니까? 자기 자신만의 부처적인 원력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런 원력이 없으시다면 어떤 원력을 세울까요? 우리 큰스님께서 광자덕자 큰스님께서 정말 멋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원력은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해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원력 아닙니까?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해 드리는 것이다. 부처님의 원력이 뭐였어요? 삼계 개고 와당 앉이잖아요. 삼계가 고통에 휩싸여있으니 내가 일을 편안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런 원력 다시 말하면 무슨 원력이겠습니까? 보산행 아닙니까? 부처님의 원력 당신께서 그야말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졌던 그 원력이 실현됐습니까? 완벽하긴 안됐잖아요.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신의 원력을 실현해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력 아니에요? 나는 원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부처님의 원력을 실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않네요. 탐욕과 원력의 차이는 탐욕은 집착을 동반합니다. 원력은 저는 집중이 동반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족붕리 애매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원력을 세워야 돼요. 탐욕은 바르지 않는 것이고 원력은 바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홍성은 마지막 중요하네요. 사홍성은 늘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생을 건지 오리다 우리 네 가지 다 중요한 거죠. 중생을 건지 오리다 이거 하나예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네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이건 자기 자신을 열반으로 이끌겠다는 뜻이죠. 번뇌를 다 끊어진 번뇌가 다 끊어진 세계가 열반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구제하겠다 나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그것도 자신을 사랑하여 행위네요. 자기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건 수행의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뇌과 불도는 수행의 의지. 그리고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는 열반의 의지. 우리는 이걸 늘 소원하는데 마지막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행이네요. 보살행이 가장 강조되어 있어요. 이 사웅소원도 보살행에 대한 다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같이 읽으실까요? 불교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불교는 희생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행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한 보살행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은 나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오늘 내 설명한 게 그거였죠? 사실은 보살행은 그냥 이타행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현대인에게 꼭 맞는 보살행, 보현의 원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 아까 제가 열 가지로 다시 한 번 정리했죠? 잘 기억하시고 열 가지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억을 못하신 분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밴드를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열 가지 보현행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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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 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불광에 두 가지 수행의 축이 있다. 하나는 뭐다? 반야 바람일행 또 한 가지는 보현행원 두 가지는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읽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일행 실천하고 보현행원 실천하여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마하바냐 바람일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람일